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은 부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로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IPS에 주목을 하고 있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한양 디지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부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베셀 주목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미국 중심은 좀 괜찮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은 혼조세지만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렇지만 국내는 약간 내용이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통 백단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6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2,600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반등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어저께 2,600포인트가 많이 깨졌다가 어느 정도 마지막에는 2,500포인트 후반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것의 2,60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오늘 미국 CP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봐야겠지만 결국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가 매수라는 것, 성장주라는 것은 성장이 귀한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을 좀 길게 놓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업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료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안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오히려 시장에 투자하는 데는 투자처로서 매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인맥 관련주는 지금 차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책을 위주로 접근하되 인맥 관련주 변동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에이엠 관련주를 오늘 좀 주목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2600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반등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2600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어쨌든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나 실체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재가치가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덮고 왔고 짧게는 4월달부터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시장이 밀리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지금 내가 현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부터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더 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현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현금 여력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라는 시기 자체가 조금 잘못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동매매를 통해서 갑자기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매수했는지를 잘 판단해보고 그 내용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충분히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베리트가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저점 라인대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기업들이 수치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든지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거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수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뷰 같은 경우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봉쇄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충분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라든지 그간 납부이 컸었던 제약바이오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일 날 바이든과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수출 물량을 30% 이상 늘려보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발표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네,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석 연구원님. 네, 우선 베셀입니다. 베셀은 이제 본업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중국의 BOE와 같은 메이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줄어들게 돼, 비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투자 재개를 통해서 매출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19년도에 항공사업부를 만들었고 이것을 분사를 해서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는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자유비행 개인항공기 개발 국책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UAM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AM 관련주로서 탑픽으로 이제 베셀 소개드립니다. 네, UAM 관련주 베셀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이 원익 IP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장비주죠. 장비주고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장비들도 만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장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돼야지 그에 따른 장비 수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이 평택 공장을 완공하면서 평택 공장을 만들어가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주주 구성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양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서 이번에 평택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뭐 디렘 쪽이나 랜드플래시 쪽에 대한 매출이 장비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장비 매출이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장, 순염되면서 지염되면서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계속해서 장비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많이 약했지만 소재 관련 주들보다는 장비 관련 주들이 오히려 납부이 좀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익 IPS라는 기업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나아질 것이다,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좋다, 나쁘다 계속해서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TI닉스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고 공장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연기금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더 악화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반도체 전공정 기업으로서 이 원익 IPS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장비지 원익 I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